어때요? 맛있어요? 두 개? 세 개 남았어, 세 개. 야, 거슬만요, 거슬만요. 야, 거슬만요, 거슬만요. 야, 거슬만요, 거슬만요. 야, 거슬만요, 거슬만요. 야, 거슬만요. 이거 다시 해야 돼, 이거. 네, 이거 세 개. 야, 그래도 정확히. 두 개 더 드리면 돼. 아, 지금 맛있게 드시네. 앤디를 살리시는 거예요. 앤디를 납치돼서. 안 먹었어. 진짜 경고야. 이쪽 부분 다 잡게. 네. 어떤 멤버가 먹여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깃값 말고요. 200원을 주시면 포옹도 해주시고 제가 다 합니다. 저희가 지금 엔진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. 네. 세 개랑. 세 개랑. 오케이. 혜성 형이 먹여주면 200원 더 받을 수 있어요. 고기는 세 개. 고기는 세 개지만. 500원 되시면. 할피 500원. 제가 먹여주고 포옹이요. 오케이. 많이 먹고 예뻐져요. 세 개. 머리 좋으시나요? 세 개. 민우 오빠한테. 다 먹여주고. 다 먹여주고. 압수해주고. 그거는 200원이에요. 제발. 여기 시민분들한테. 저기요. 팁 받아도 돼. 팁. 왜 안 돼 팁이. 고기는 빨리. 고기 두 개. 고기는 빨리 됐으니까 빨리 팔아야 돼. 알겠습니다. 얼른 만났어요. 맛있나요? 물? 너 먹었지. 야 이거. 야 15분 한번 15분. 할 수 있어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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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야 고기는 3등분이에요 3등분. 어 짜장면이다. 와 됐다. 우와. 어우 예예. 와. 만두 너무 맛있겠다. 네 감사합니다. 오 대박인데. 사장님이. 살래 되게 맛있는데요 짜장님. 어 짜장님. 야 지금도 포기할 때 야. 수박 씨. 그러면 옛날에 쳤던 거 하트춤. 하트춤! 와 진짜 하트춤! 하트춤이 맞다! 뭔 일이야! 보고 싶어! 하얏트춤! 헤이! 우리 다행이네! 여기 있네 연주였어. 여기 있다. 간단하게 아주. 어머 아직도. 이미나 따뜻해. 따뜻해. 자! 2! 1! 3! 3! 4! 야 진짜 너 얼굴 빨개졌다.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. 잘했어 잘했어. 사장만 먹으니까 졸려요. 일단 먹으러 자자. 배블레스도 자요. 제일 깊은 장을 잘 수 있어. 좋아. 고기 3개에 고기 3개에 콩이 딱 좋아요. 500원. 잘 빤지 잘 빤다. 500원. 정신이 장사를 잘하네. 네 네. 저기 여러분 어디서 파는 냄새 안 나요? 아 미안해요. 자 이리 오세요. 아! 자 에릭 형 한번 장사를 해야겠다. 500원 500원. 그래 오케이. 자 자 에릭 형 바쁘다. 2, 3, 4, 5, 6, 7. 7,000원 7,000원. 7,000원 얼마? 7,100원. 오케이. 고기 하나 형 먹으래놓고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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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바빠 바빠. 예약이 맞네. 저한테 예약해 주시면 돼요. 고기 고. 야 고기 고. 고기 2개. 좋아. 고기 9개에. 어 어. 이거 이게 뭐예요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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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어디야? 이건 어디 있어?